오늘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. 아이세 감사시입니다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큰 왕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헌디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.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. 시편 136편입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